안녕하세요 메이플 라디오 메이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보그 패션 잡지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지금은 방송국 다녀요 라고 말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테마파크를 만드는 일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제가 CJ 라이브시티에 입사한 지 3개월이 되었거든요 오늘은 영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영화 머니볼에서 빌리빈 감독은 야구계에서 전혀 시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수들을 기용합니다 머니볼 이론에 따라서 팀을 꾸리는 빌리 단장에게 사람들은 비웃음으로 대답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늘 격려 대신 비웃음을 보내잖아요 그때 빌리 단장의 딸이 아빠를 위로하며 더 쇼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냥 즐기면 돼요 아빠 빌리 단장의 딸이 아빠를 없어지고 너무 좋아하는 질문으로 너의 앨범을 풀어보는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